온라인에서 한 번쯤 이런 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국 영화 포스터와 해외 포스터 전격 비교 국내용 영화 포스터 vs 해외용 영화 포스터 오 뭐지?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눌러보면 대부분 이런 결론입니다. 해외 포스터가 더 예술적이다. 영화의 분위기를 해외 포스터가 훨씬 더 잘 살렸다. 정말일까요? 영화 포스터를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부터 흥미로운 썰들까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영화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영화 포스터 영화를 홍보하는 창구가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포스터의 힘은 막강합니다. 극장을 가든 초록창에 영화를 검색하든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단연 영화 포스터죠. 단 한 장의 액기스만 뽑아 나 이런 영화야 라는 걸 농축시켜야 합니다. 올해 3월 개봉한 도질라 vs 콩의 포스터를 보는 순간 관객들은 등장인물이 누군지 무슨 내용이 나올지 곧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질라랑 콩이라는 괴수가 나오는데 전설이 충돌한다고 하니까 도심을 배경으로 둘이 한판 붙는구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겠네. 이렇듯 포스터 한 장만으로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 배경, 대략적인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사건 함축형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대해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하는 포스터에 속하는데 이보다 더 친절한 예도 있습니다. 영화 해운대처럼 등장인물과 해운대라는 배경, 쓰나미라는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직업, 나이, 명대사까지 모두 넣은 경우를 설명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처럼 포스터를 유심히 봐도 등장인물이 뭐하는 사람인지, 배경이나 사건이 뭔지 오리무중인 경우도 있죠. 이런 포스터를 이미지 제시형이라고 합니다. 즉, 얼마나 자세하게 스토리를 설명하냐에 따라 이미지 제시형, 캐릭터 소개형, 배경 및 상황 제시형, 사건 함축형, 설명형 5가지로 포스터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텔링 뿐만 아니라 색상, 타이포그래피, 메인 비주얼로 무엇을 썼는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포스터는 다양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했던 건 아닙니다. 영화가 발전한 것처럼 포스터도 진화했는데요. 포스터를 보는 것만으로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죠.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포스터 수백 점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의 태동기인 1945년 이전에 희귀한 포스터들도 보유 중인데요. 한국영상자료원이 보관 중인 포스터들은 KMDB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1935년 영화 홍길동전의 포스터인데요. 이 시기에는 컬러 프린터나 레이저 프린터가 없었기 때문에 석판 인쇄를 통해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색상도 청색, 적색, 흑색 등 네 가지 정도의 원색들만 사용했고 자연스러운 표정보다는 과장되게 웃는 모습이라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1945년 광복 직후에는 영화 자유 만세와 성벽을 뚫고처럼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홍길동전에 비해 표정 묘사도 사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에는 현존하는 포스터도 찾기 어려운데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어렵사리 추집한 포스터 3천만의 꽃다발과 태양의 거리를 보면 덕지덕지 찢어붙인 사진에서 당시의 열악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950년대 후반쯤에는 포스터의 사진도 등장합니다. 영화 청시롱실의 포스터를 보면 일명 눕기를 딴 흔적이 영력하지만 훨씬 자연스럽고 컬러도 다양해진 덕에 어맹난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죠. 1970년대에는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터에 담으려는 노력이 많아졌습니다. 20대의 낭만과 억압을 다룬 영화 바보들의 행진은 경직된 자세가 아닌 웃고 떠드는 남녀의 자유분방한 모습과 경쾌한 레터링으로 청춘 영화를 표현했는데요. 이 영화의 엔딩인 입영열차 차창 키스씬은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엄청난 히트였죠. 또한 바보들의 행진뿐만 아니라 영자의 전성시대, 겨울여자처럼 레터링을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에만 그치지 않고 영화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3S 정책과 TV의 등장과 맞물려 관객들의 흥미를 끌 에로티시즘 영화들이 등장합니다. 전설적인 엘마 부인의 시리즈가 시작됐고 어우도, 무릎과 무릎 사이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처럼 이름도 포스터도 더욱 과감해진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포스터들이 급증합니다. 지저분한 배경은 과감히 날려버리고 인물만 강조한 영화 투탑스3와 테러리스트의 강결한 포스터도 있고요. 영화 무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처럼 타이포그라피가 강조되는 인상적인 영화 포스터들도 등장했습니다. CG가 발달하면서 영화 구미호에서는 배우 고소영을 말 그대로 구분할 구미호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좀 웃기지만 당시에는 실험적인 포스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대에 오면서 영화 포스터에 등장하는 사진의 제작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컨셉에 따라 연출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최근에는 영화 무례한, 남과 여, 검사 외전처럼 화령 현장에서 찍힌 스틸 사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만 포착할 수 있는 배우들의 감정선을 스틸 사진의 매력으로 꼽을 수 있겠죠. 티저, 메인, 캐릭터 포스터 등 포스터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티저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 공개 전 관객들의 궁금증을 극대화하는 용도로 제작되는데요. 영화 아가씨의 티저 포스터를 보면 이 영화의 장르가 무엇인지, 누가 출연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야 상징적인 씬들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죠. 이후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등장인물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손을 쥔 각도와 세기에 따라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톤을 사용해 스릴러 영화의 미스터리한 분위기도 10분 반영했는데요. 그 외에 인물 한 명 한 명의 캐릭터와 관계를 부각한 포스터도 별도 제작되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던 과거 포스터와 천차만별인 지금의 포스터 사이에도 공통점은 존재합니다. 포스터의 제1원칙, 관객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영국의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는 성공적으로 관객의 흥미를 끈 역대 영화 포스터 베스트 50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15위는 포스터버스터즈의 포스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캐릭터를 본 적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영화가 15위에 매겨진 이유입니다. 검은색, 흰색, 빨간색, 단 3가지 색상만 사용해 전 세계인이 기억할 만한 강렬한 포스터를 만들어냈죠. 14위는 푸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픽션입니다. 이 포스터가 왜 훌륭한지 알기 위해서는 펄프픽션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펄프픽션은 저질동의로 만든 3류 잡지에 실린 작품을 뜻합니다.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일부러 구겨진 질감을 살리고 10센트라는 가격까지 붙였습니다. 10센트 잡지 같은 포스터 위에 황금 종료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범접할 수 없는 힙함을 만들어냈죠. 다음 소개할 작품은 9위에 랭크된 아메리칸 뷰티의 포스터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엔 강렬한 느낌에 이끌리고 영화를 본 뒤 장미의 의미를 알고서는 다시 한번 포스터를 보며 끄덕이게 되죠.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8위는 양들의 침묵입니다. 양들의 침묵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포스터를 처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인물의 입에 나방을 붙여놨을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묘하게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나방의 비밀이 궁금한 관객들은 결국 영화를 관람하게 됐고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죠. 5위는 알프레드 히치코 감독의 현기증입니다. 이 포스터를 디자인한 솔바스는 포스터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유명한데요. 나선형 일러스트만으로 만든 이 포스터는 보고 있으면 실제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강렬합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조스의 포스터입니다. 평화로이 수영을 하는 사람 아래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난 상어가 보입니다. 잔인한 표현을 하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포스터 한 것으로 간결하면서 압도적인 서스펜스의 느낌을 살렸죠. 영화 포스터에 숨겨진 또 다른 재미도 있습니다. 바로 국내용 포스터와 해외용 포스터가 다른 버전으로 제작된다는 점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베이의 진주만은 미국, 한국, 일본판 포스터가 다 달랐는데요. 우선 미국 포스터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연 배우들의 늠름한 모습을 담아 넘치는 미국 부심을 드러냈고요. 한국용 포스터는 성조기를 없애 미국 부심을 한 스푼 덜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핵을 정통으로 투하했던 일본판 포스터에는 성조기를 빼고 아예 분위기를 바꿔 두 남녀의 키스신을 넣었습니다. 언뜻 보면 멜로물 같기도 하죠.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도 나라별 포스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익숙한 한국 포스터와 묘하게 다른 느낌의 프랑스판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의 느낌을 살린 영국 포스터와 인터내셔널 포스터까지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온라인에서도 국내용과 해외용 영화 포스터를 비교하는 글이 인기입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의 경우 이선균의 얼굴을 강조해 자칫하면 코믹 수사극처럼 보일 수 있는 국내용 포스터와 달리 해외 버전은 긴장감 넘치는 서스펜스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평가받는데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곡성 포지전 괴물 등 인물보다 영화의 이미지를 살린 해외용 포스터들이 훨씬 멋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등장인물 중심이 장난 아니다. 왜 우리나라 포스터는 이렇게 막 만드냐 이런 댓글까지 있었는데요. 해외용 포스터는 영화 분위기를 담고 국내용 포스터는 배우 얼굴만 강조한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직접 영화 몇 개만 검색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한국 포스터는 배우들의 전신샷으로 비교적 얼굴의 비중이 작지만 미국 포스터는 최민식과 하정우 배우의 얼굴로 꽉 채웠습니다. 주연 배우 3인이 들어간 영화 버닝도 유아인 배우의 모습만 강조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싱크홀처럼 배우들의 전신샷을 사용한 국내용 포스터와 해외용 포스터가 똑같은 사례도 많은데요. 해외는 무조건 분위기, 한국은 무조건 얼굴.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한국용 포스터와 해외용 포스터의 비교가 아닌 한국용 포스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들의 얼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한국과 미국의 영화를 장르별로 분석한 한 논문에 따르면 액션 장르 영화의 경우 약 70% 이상의 포스터가 배우의 얼굴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영화 아저씨, 의형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명량 등 배경을 아웃포커싱하거나 단색으로 처리하고 주연 배우의 얼굴이나 상반신을 크게 강조했는데요. 반면 어벤져스, 아크나이트 라이즈,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처럼 미국의 액션 영화는 인물과 배경의 비율을 50% 정도로 비슷하게 사용하거나 전신을 넣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98%에 육박하는 비율로 포스터의 사진만 사용했는데요. 미국에서 사진만 사용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 나머지는 영화 Now You Sim이 Away We Go처럼 일러스트와 사진을 함께 쓰거나 영화 아이덴티티처럼 오직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예도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터가 한국은 62%에 달했으나 미국은 42%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논문에서 한국 포스터의 다양성이 아쉽다는 지적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영화 포스터를 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불과 0.5초라고 합니다. 이 짧은 찰나에 관객의 흥미를 끌어야 하는 숙명을 가진 만큼 배우 얼굴을 강조하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 포스터 버전이 훨씬 좋다는 관객들의 반응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전 세계 영화제를 싹쓸이 하며 독립영화계의 새로운 기록을 썼던 영화 걸세의 포스터에는 배우의 얼굴 대신 화가 김승환의 유화가 실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위로공단, 그들이 죽었다, 흥나물 등 배우의 얼굴을 부각하지 않은 독립영화 포스터들 사람들이 한국용 포스터와 해외용 포스터의 비교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이유 인물이 강조되지 않은 해외용 포스터에 관객들이 더 많은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아마도 배우들의 얼굴이 아닌 색다른 포스터에 목말라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배우들의 얼굴을 강조한 포스터들 사이에서 다른 시도를 해본다면 오히려 관객들의 0.5초를 강렬하게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